자치구가 보험료를 내고 구민이 보장을 받는 구민안전보험, 각종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중랑구가 최근 이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감염병 보장도 포함된 게 특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구유 입장에서 어떤 안정적인 장치를 해줘야 되겠다. 보장 항목은 총 10가지로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 상해 사고 사망과 후유 장애,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사망과 후유 장애가 포함됐고, 의사상자 보상금과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익사 사고 사망과 청소년 유괴, 미아찾기 지원금 등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함했습니다. 자연재해나 폭발 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이미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안전보험과 겹치지 않도록 설계했고,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사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중랑구에 주소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40만 명이 대상으로 보험료 4,700여만 원은 중랑구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상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상으로 보험하십시오.